자, 득회가 역시나 가장 멋있고 매력적일 때는 무대 위에 있을 때겠죠. 그래서 짧게 무대를 볼 수 있는 코너를 한 번 준비했습니다. 드림캐쳐의 사다리 콘서트입니다. 자, 먼저 한 명씩 나와서 골라볼 거예요. 3, 4, 5, 7번째. 여기 하겠습니다. 여기 하겠습니다. 첫 번째요. 첫 번째. 8, 8번째. 8, 9, 9, 10, 10, 10, 10. 엄마! 안 돼, 여왕! 여왕! 여왕이 떨어졌어. 약간 이거. 8개의 사다리로 벌린 불을 춤으로 추면 되는 겁니다. 결과도 개인전입니다. 왜? 그런 만큼 선물도 팀이 아닌 개인에게. 감사합니다. 자, 다고요. 왜 일자요? 처음에 이벤트 지휘부터 갑니다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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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걸 뽑아보겠습니다 자 뜯어 주시죠 말도 안 돼요 부전승이에요 부전승 손을 많이 떠네요 아이고 세상에 보아니 보아니 패턴인가요 혹시? 쩔어? 쩔어 쩔어요 쩔어입니다 아이콘 아이콘 쩔어 아이콘 아이콘 좋아 지나마 진짜 알아요 celurm 아입니다 과실사 과실사 자 우이치 오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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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! 오~! 오~! 되게 새끄러워! 뿜문! 맞아요! 뿜문입니다! 아~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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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기면 안 돼요! 오! 한성도 안 들려! 오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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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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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나왔습니다! 아~! 야! 따까리! 뭔지 알 것 같아! 오~! 와~! 컴퓨터에 뱅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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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네요 여기로 갔다가 둘러보세요 한번 긴장돼 어떻게 너무 복잡해 뱅뱅뱅이죠 가! 가! 아 알겠습니다 와 가윤이 많아 나올까? 뭘까? 궁금하다 뭘까? 야 가윤이 솔로 무대! 갑니다 오 뭐였지? 뭐였지가 나왔어요? 가윤 탈락인가요?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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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여기다 보네요, 그래요. 자, 현재 1등은요. 자, 이제 결승곡을 해야죠. 아, 셀럽! 결승곡을 해야죠. 아, 셀럽! 결승곡을 한 번 해봐야죠. 음악 주시죠! 오! 좋아요, 지금. 도화주세요, 도화주세요. 와. 자,